신천기 고기는 우리는 걸음갈도 앉아주는 거라데 그리고 하늘이 너무 높다 마당에 깔린 낙엽의 기가 즐겁다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 서리태를 이젠 뽑을 때다 한쪽 구석을 채웠던 콩밭이 사라진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즐긴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즐긴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즐겨주기 바랍니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만들어 놓고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사용합니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이용하여 서리는 내렸지만 기온이 따뜻해서 일하기가 한결 편하다 이렇게 마당 한쪽에 모아서 내일쯤 한 번 콩을 털어야겠다 나중에 쓰려고 하나 남기고 남은 콩대들은 다 잘랐습니다 유튜버의 길이 힘드네요 오랜만에 양이도 따라 나왔어요 강아지들과 밀린 의사도 나누고 남은 콩대를 가져와서 마당에 말리면 끝 다 말린 콩대를 두들깁니다 나달이 떨어져 모이고 붙여있는 나달들을 까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바닥에 검은 콩이 가득일 줄 알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콩은 걸음을 안줘도 잘만 자란다던데 고객님 걸음을 안줘도 잘만 자란다던데 고객님 걸음을 안줘도 잘만 자란다던데 웃지요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한 볼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